생각이 들긴 합니다. 같으니까 일제라고 붙었군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일본 언론들이...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이것은 좀... 경기 시작 전인데요. 지금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는 히스 힐링을 심리적으로 건드린 것 같은데요. 인사를 했나요? 입술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지금 그... 렉프리가 불러드려서요. 그 상황에서 페이스트 페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 선수에 대한 주의나 여러가지 부분의 주의사항을 내는데 눈싸움을 하다 말고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자진 히스테링 선수, 제가 갑자기 나한테 키스를 했어라고 자신이 때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